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니까. 원래 귀여운 사람한테 왜 귀엽냐고 하면 뭐라 해. 궁금해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겨야지 너.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안 돼? 왜 이렇게 귀여워? 나 원래 귀여워. 그래? 언제부터 귀여웠어? 너 뭐 이상한 뭐 그거 하고 있지? 이상한 어플로 나 얼굴 찍고 있지. 당연해. 왜 이렇게 넌 하는 짓도 귀엽고 생긴 것도 귀여워. 너? 진짜 나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야.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. 그래? 희홍님. 네? 전 왜 귀여울까요? 뭐요? 저요. 원래 이 왜 이런 거. ств데? 저요. 궁금해. 볼해봐. 한 마리도 안 하는 거 개웃기네. 저는 왜. 왜 저는 사귀는 지 Cambodia. 왜 생긴 것도 귀여울 거야. 왜 여기 갑자기. 네? 근데 희홍님 한 마리도 안 하는 거 개웃긴다. 역시 응. 격인것같은 거. 왜 이렇게 갑자기. 아홉 머리도 안 하는거 개웃기네 저는 왜.. 왜 저는 하얀 짓도 좋고 왜 생긴 것도 귀여울까요? 왜요 갑자기? 네? 근데 희용이 아홉 머리도 안 하는거 개웃긴다 옆집은 개키는 것 같던가? 응 귀여워 현수야 왜? 왜 이렇게 귀여워 너? 아 왜 조랄이야 아까부터 왜 귀엽냐고 왜? 영상 보는게 귀여워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보는게 다시 봐봐 영상 보는 장면 해봐 왜 이렇게 귀엽게 봐 영상을?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귀엽냐고 영상 그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게 아니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원래 귀여운 사람한테 귀엽냐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 너 왜 못생겼어? 그래? 너도 대답 못하겠지? 응 그냥 귀여워서 물어보는거야 나는 알았어 귀여운 년서 얼른 내려줄게 응 응 응 응 응 응 그때 부사장님이 보여주신 거 여러분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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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과류가 낮춘는지 아니면 현서야 아니 맞아 그냥 기본적인 거라고 현서야 왜요? 하이 주무잖아요 왜 이렇게 귀여워 왜 귀엽냐? 귀여워 얘네도? 응?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엽냐고 물어보는데 4일 때 저지라고 할까? 뭐라 대답할 것 같아? 뭐라 대답할 것 같아? 4일 때 저러면 4일 때 저러면 무슨 의미인 것 같아? 왜 이렇게 귀엽냐고 어? 대답해 왜 귀여운지 너가 대답해 대답해 못 사셨네 안녕 왜 자꾸 나를 스트레스 주는 거야 야 야 씨발 야 대답 안 해? 아니 귀여워하는데 왜? 너 귀여운 거 좋아하잖아 아니 너 왜? 귀여워서 귀엽다고 말하는 건데 왜야? 왜 너 있어 키발 뒤실래? 어? 왜? 왜? 아니 너 귀여워서 귀엽다고 그러는데 왜? 왜? 너 왜? 형 여기 띵동 여기 초인줄 옮겨졌네 띵동 아니 귀여워 띵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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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귀여워? 귀엽다 해야지 너 띵동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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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고 안 할게 아 왜?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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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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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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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동